안녕하세요. 오늘 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인데요. 마인크래프트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마스터 에디션인데요. 2018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벽돌에서 집을 만들거나 괴물을 물리치는데 모험을 떠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게임입니다. 새로 만들기 새 월드 만들기 전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좀 뭔가 좀 잊어버리긴 했어요. 일단 해볼게요. 만들기 지금 메시지 리소스를 로드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들리지? 아까 메시지는 안 보도록 리소스를 로드하는 중입니다. 월드 만드는 중 오 됐다. 일단은 마인크래프트 시작할때는 나무를 먼저 캐야해요 이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설명을 잊어버리긴 했어요 뭐야 왜 안되지? 음악이 없어서 좀 그런것 같아요 끝이 않아요? 일단은 나무를 캐고 음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엑스박스 게임 볼을 했는데 이건 넥테입니다 때리면 안됩니다 지금 동굴이에요 안돼 떨어지면 안돼 득대야 득대야 노래하는거 아닙니다 안돼 우리가 나와 음악이 없으니깐 좀 그렇죠 제가 음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왔어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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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 너무 큰거 아닙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어묵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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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하시는데 저도 이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안돼 꽃이야 민들레 민들레 꽃이잖아 안돼 안돼 아이고 아이고 사랑해 버렸어 아이고 너무 잘 안되나 아이고 아이고 엄마 나무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기 왜 뚫어졌지 이후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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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로 이 나무로 찬나무 판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찬나무 판자로 이렇게 4개를 하면 자국대가 만들어져요. 이 자국대로 여러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일단은 약대기를 만든 다음에 약대기 2개 안무를 호동호동 바꾸면 나무뿌끼리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켜자. 준비 이게 제 메시지는요. 옛날에 엑스박스 게임볼을 사용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안써요. 우캠을 사용하거든요. 오늘 나갔죠. 첫 번째 엑스박스 게임볼 두 번째 스크린 레코더 세 번째 온캠 이렇게 변신사가 나옵니다. 오, 두 번째 스크린 레코더 여기 뭐지? 오, 뭐야? 낭떠르티 가지만 아니었다. 아~! 가기 싫다 길을 못 찾을 것 같아요 오~~ 전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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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나 힘내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와 이게 세계가 아이고 아이고 수영화는 장면도 있습니다 수영화는 장면도 있습니다 수영화는 장면도 있습니다 마그마는 뜨거워서 밟으면 뜨겁니다 뜨거워서 상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지옥문입니다 지옥문으로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지옥에는 엄청난데 안는 몫이 있습니다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속탄이다 속탄 몬스터들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집중하셨 하겠습니다 아기 남의 커리 소metros 소절 시청해 주세요 신경영화 한국어로 왜 잊지? 석탄이? 왜 석탄이 잔뜩 나오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튕기다 근데 풀려 도둑 아닙니다 그냥 챙기는 건가요 흑역사 흑역사 역으로 지옥몸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모두 필요한데 그거 뭔지 까먹어버렸어요 이게 뭐지? 아 필요없네 seven 거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기 오픈 오픈 안 돼 아이고 흑 거기로 올라갈 수 있구나 여쏘! 지금은 평화로 평화로 설정되어서 몬스터몹이 없습니다 몬스터몹은 밤에만 나옵니다 하지만 아침에 나오는 몬스터도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지? 계단으로 만들었구나 감사합니다 켜고 또 켜고 또 켜고 또 켜고 길이 아니더라 여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해가 질 예정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마인크래프트에서 말이에요 어? 자, 구경이 날아가죠 흠 아, 이제 밤이 되죠 양털이 있어야 힘들어 만들 수 있어요 자바 에디션도 있습니다 지금은 베드랑 에디션이에요 베드랑 에디션과 자바 에디션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Ин태리의 방향을 알아보죠 하나, 둘, 셋 둘, 셋 그리고 연재비 어.. 저의 캐롤을 만들 수 있겠어요 나무에서 돌이 변하면 더 강력한 묶이기가 되요. 나무에서 돌이 변하면 더 강력한 묶이기가 되요. 나무에서 돌이 변하면 더 강력한 묶이기가 되요. 전부 nível 1블록블록 이 중에는 로몬일이 변해요. 나무에서 로몬일이 변해요. 나무에서 로몬일이 변해요. 마은이의 로몬일이 변해요. 아 추워 추워 추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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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겠네! 오! 정말! 정말! 아 힘드네! 와! 살려주세요! 오! 완전 불렀다! 으아!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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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크래프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뽁! 뽁! 콜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다 집을 만들어야겠다. 넓은 것 같아요. 안 돼 동굴이야. 안 돼 동굴이 있는 집은 고달. 넓은 땅에 가다가 해야겠다. 집을. 좀 받아 놓은 거야 할까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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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ner 너무 좋아. 눈 감으면서 수행하기. 저는 여기 바다에 있는 문허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집을 만들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